안녕하세요 여러분. TKTV의 누구겠습니까? 대니엘 김입니다. 이번 주말 기간 동안 좀 황당하고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나이글스의 캡틴 하주석 선수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가 개막하면서 많은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이번만큼은 프론트가 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지. 다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번 스토브리그를 맞이하셨는데 일단 스토브리그가 시작하자마자 하나이글스는 선수 한 명이 전력에서 이탈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징계의 수위가 결정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최소 70경기 내년 시즌 70경기 철장 정지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구단 내부 차원에서 또 추가 징계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 시즌 하주석 선수 없이 하나이글스는 시즌을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하주석 선수의 이번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켠 것은 아니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주석 선수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이글스 구단이 지금부터 어떻게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하나이글스 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토브리그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갑작스럽게 또 하주석 선수가 이탈하게 됐습니다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주석 선수가 갑작스럽게 뭐 전력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뜻은 갑작스럽게 뭐 유격수 오버페이 또는 패닉바잉보다는 원래 접촉하고 있었던 FA 선수들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계획에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패닉바잉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FA 시장에 노진혁 선수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상수 선수도 나와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어느정도 검증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 이글스의 뭐 필요한 부분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저는 중심 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시즌 팀 홈런 최하위를 기록했던 팀이 하나 이글스고요. 뭔가 개인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팀이 저는 하나 이글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금력이 받쳐져서 뭐 2명 또는 3명까지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다라면 좋겠죠.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번 스토브리그 계획을 갑자기 또 바꾸는 것 또한 저는 그 또한 위험한 그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래의 계획을 유지하면서 쉽게 설명을 드려서 FA는 FA이고 이번 하주석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뭐 구멍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현 선수에게 일단 1차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시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스토브리그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패닉 바잉 또는 패닉 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무리하게 트레이드를 시도한다라든지 또는 무리하게 FA를 영입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팀의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주석 선수 때문에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저는 하나이글스 구단에게 큰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 또한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쉬운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긴 합니다마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하나이글스가 계획했던 그러한 플랜 자체를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이번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패닉바인 느낌 또는 패닉트레이드 느낌으로 유격수를 영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선혁단장이 말한 잘 치는 타자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타자를 영입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라인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